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2018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은혜의 굳게 서라입니다 은혜의 굳게 서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혜불에서 사장 16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이 타설이시는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고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아무나 나갑니까? 아니죠 유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고 의롭다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죠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극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률은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배신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참을 잃을 수가 없을 때에 또 가난이라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면 단순히 극률이 여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셨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죽고 싶을 때 꼭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스 사상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가장 적절한 때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아무리 넘어진 사람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고 할 때의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정결한 피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 은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냐 할 때에 이 말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까이 나가다, 가까이 다가가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거리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만 들어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가 가까이 다가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뭐지 말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전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00편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24 장로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내 생물들은요? 천사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요한기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옷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술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방언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술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암받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롭다심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의롭다심을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기술 7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여러분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 뒷꼭지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이슨을 보십시오 다이슨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지 아십니까? 다이슨은 왕이잖아요 왕 왕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언약계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명과 채통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명과 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다이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내 중심의 찬양을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심각하게 부부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아니면 빚쟁이한테 시달림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 그런데 교회 왔더니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이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러면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데 왜 그날따라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나 기뻐하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 하면서 내 감정이 지금 중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죠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의 대상에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슬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뭐가 있냐면요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다니엘의 7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한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본 적이 있잖아요 예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밝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의 보호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예스겔도 보았고 사도 요안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가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잖아요 백보자라고 그랬죠 크고 흰 보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임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밖이 있다는 거죠 예스겔 1장에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밝은 강가에서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는 네 생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곧 네 개가 땅에 있었습니다 예스겔 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내 생물들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만 바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상징하는 이 네 생물들에게도 바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퀴의 모양과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색깔은 황옥이고 내 바퀴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자 예수기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얘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갈 때 바퀴도 함께 갔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천사들, 내 생물들도 함께 움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려고 하는 쪽으로 어때요? 천사들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서면 그 내 생물들도 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생물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으로 이 천사들이 따라오더라 그 말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사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러면 바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내 생물들 천사들에게 바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퀴가 필요해요? 바퀴는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퀴는요 고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때로는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자를 펴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잔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내 생물들도 바퀴들도 함께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천사들도 어때요? 같이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 천사들도 함께 같이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주의 보호자를 펴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공간적으로는 멀리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전혀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자 은하수 저편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그 보호자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보호자를 펴시고 이곳에서 좌정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앞에 보호자를 펴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곳에 함께 동참한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도 아무리 장로도 아무리 오래된 권사도 아니 과거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멀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바벨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함으로 말미야마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내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구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구우로 사 한글자막 by 한효정